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기도해 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일까지 두 번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짤막한 기록이지만 여기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고 열병 든 장모를 고치신 이 이적은 기적을 굳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안식일은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놓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의를 어떻게 지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기라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이 바로미터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라 그것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내 신앙의 바로미터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것 예배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환란을 겪으면서 피난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한 내용이 바로 10편 84편입니다 왕궁의 침실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산의 진미 식탁을 추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품을 그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귀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장소적으로 보면 악인의 장막에서 임금 노릇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천번을 놓는 것보다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서 그렇게 노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오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요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것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그래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배는 나무의 뿌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기의 배터리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을 충전하고 준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분명히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도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괴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법괴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등 뒤에는 언제나 법괴가 있다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법괴가 있다는 믿음 우리 앞장서 법괴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광야를 여행했던 거예요 우리 광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교회도 교회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에도 아무렇게나 진을 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을 칠 때도 법괴를 중심에 딱 놓고 그러니까 성막 법괴가 있는 성막 교회를 성막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법괴가 성막 가운데 법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에 딱 해놓고 앞에는 세지파 또 옆에 세지파 옆에 세지파 뒤에 세지파 이렇게 해서 열두지파가 딱 포진해서 그렇게 성막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을 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법괴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두지파가 정확하게 진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법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중심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위처럼 주의 성전을 목마르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면 바로 이 예배를 위하여 목숨 거는 자세가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주일 예배 신앙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지요 어디서나 예배드려도 된다는 생각 핸드폰만 열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토인들은 생명을 걸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주일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인 것이죠 우리도 주일 예배 때 작은 부활절이 매주일 매주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데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로 아무리 내가 코로나 가지고 핑계해도 안 되더라니까 더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더 따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핑계대고 안 하더라고요 나부터 그러던데 나부터 나부터 나태해지는 그걸 가지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뚝이 무너지듯이 뭔가 모르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 이거 큰 위기구나 정말로 큰 위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국교회 위기가 이런 주일 예배 신앙이 많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또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가 되면서 검토되죠 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세상으로 치닫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일 주 5일 이렇게 되면 다른 날 갔다가 주일 날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 주일 날 중심으로 꼭 돌아와야 돼 그게 그게 훨씬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실은 어디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해도 여행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그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어요 여행 가서 뭐 먹고 놀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지 그러면 꼭 싸우고 와요 다투고 오거나 하여튼 뭐가 이렇게 해도 그런 거 해가지고 좋을 거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면 그 기쁨 노는 것의 그 기쁨이나 이런 것이 배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요즘 성도들의 생각은 교회로 들어와서 꼭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바쁘면 텔레비전을 통해 설교 한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가 그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어머니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밤에는 늦게까지 타작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나서 다리미질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농번기에도 그냥 쉬는 것을 깨끗이 쉬는 걸 봐요 장노님들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소를 남의 집에 빌려주지도 않아요 소도 안식해야 된다고 그 당시 은행이 별로 없어서 돈은 날 꼭 구겨지고 때가 묻었지요 돈을 물에 살살해서 이렇게 좀 다리미질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 넣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러니 기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정성이 없어졌어요 1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 한국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헌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온라인으로 적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적어서 돈을 찾아가지고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온라인 하는 것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다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온라인 헌금이라는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카드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헌금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기재하고 그렇게 하도록 정성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가셔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병든자를 신방하고 고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병든자 병원을 신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믿음 약한 가정을 돌봐주는 것이 주일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는 것이고 보금을 전하는 근본입니다 요즘은 예배만 드리고 내 볼일 보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일 성수의 개념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여전도회 회원들은 주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갔지요 그래서 여전도회입니다 이름이 남성교회도 역시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도하는 계획을 하지 않는 남성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교회 이런 한국 생활에 아름다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일 오후 예배를 한 시에라도 이렇게 드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한 시에 드리니까 저녁 7시 드리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오게 하니까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귀찮아서 주일을 그냥 쉬는 것으로만 지내면 능력도 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원리를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다르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아침에는 모여서 말씀을 듣는 예배 찬송하고 말씀 듣는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갔다가 다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저녁에 모여 떡을 때에는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린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하기보다 한 번에 모여서 말씀 듣는 예배를 드리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운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만 남아서 성난찬을 하게 되는 전통으로 바뀌었죠 한국교회 전통도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100년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생활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에는 신방하고 관리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모여서 찬송과 임재가 있는 기도가 있는 찬양 예배를 드렸지요 그렇게 하루 생활에 매듭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고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수주의를 하는 우리에게 성수주의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성수주의는 첫 번째는 그치는 날입니다 그치는 날 중지하는 날이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안식은 사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그치다 중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일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주일날 세상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속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보아서 하나님이 주일날 장사를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일 일하는 것을 한번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먹고 살기로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 행위를 중지해라 사고 팔지 마라 오히려 일주일간 얻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눈 일에 집중하는 것 세상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거친다 중지한다 이것이 바로 주일신앙이에요 두 번째 성수주일의 고백은 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쉬신 것처럼 주일날 우리도 쉬라는 거예요 쉬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노동으로 심으로써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고 특별히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쉼은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고 푸른 조장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말씀 안에서 쉬는 날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는 날입니다 쉼은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날은 예수와 함께 보내면서 쉼을 경험하는 안식일 성수주일 신앙이죠 세 번째로 성수주일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날 특별히 전 세계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청신제일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 청신제일교회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일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도인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교우들과 하나가 되었음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날이죠 시간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가능한 많이 들여서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교회 공동체에 담윰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들과 소중하게 교제하므로 입원한 성도들을 찾아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신방하므로 신방하므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정신제일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이나 이런 곳은 가능해요 그게 절이나 이런 곳은 자기가 가서 자기 치성 자기 불공 드리고 그냥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무엇보다 안식일은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 예배 잘 하나 보자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그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예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살게 될 것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능력 있는 예배 강력한 말씀 살아있는 기도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손해보고 취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기본이 있으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주일 예배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세 난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세 항존직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철하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 줄 알고 자존감을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를 타협하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드리고 내 볼일 보자 하지 마시길 바래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철하 예배 새벽 기도에 신앙이 있을수록 모든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어떻게 사냐 아휴 다른 거 안 하고 살아도 다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다 그 일반 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전부 안 그래요 다 일반 시간 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준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특별히 부활의 어떤 그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 신앙을 오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지만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3일 저녁 기도해도 이 예배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더 강화하고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힘들다 어렵다 하면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이 형식 그리고 교회라는 장소 이 장소와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겠다 한 거예요 절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다르게 샤머니즘처럼 예배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지 않았다니까 약속했다니까 약속 약속은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 이제 아내가 옵니다 내일 내일 저녁에 이제 타는 거예요 낮이지만 그런데 올 때 약속된 비행기 약속된 것을 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와요 비행기라고 아무거나 막 태워주지도 않지만 잘못하고 아무거나 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딱딱 맞춰 그 시간과 약속에 딱딱 맞춰야 돼요 중요해요 이게 시간과 약속에 맞춰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과 어떤 이 약속 이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 내가 오늘 하나님 비행기 놓친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시는 통로를 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씨앗을 심고는 기다릴 줄 첫 번째는 씨앗을 심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처음에 기다리고 심었다고 그냥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은 사람은 돌봐야 돼요 반드시 돌봐야 돼요 그걸 막 해치는 개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막 해치죠 그러면 안 돼요 난리는 잘 묻어둔 거를 거름도 주고 잘 키워내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씨앗을 심는다는 말은 잘 돌본다는 말까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는 거기에서 딸 거 따고 말 거 이렇게 하면서 잘 또 관리도 해줘야 돼요 마지막 잘 따기까지 해야 돼요 열매를 맺힌 걸 따기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한 기도가 끝까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거절하면 왜 거절했을까 아니면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다시 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서 판단하고 그런 것으로 열매를 따야 되지 열매를 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되면 큰일 나죠 세상은 내 인생은 완전히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 되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저 이렇게 좀 편하고 쉽고 그냥 그것만 원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열매를 딸 때까지 방치해서가 안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으로 계속 걸음을 주고 잘 키워내고 열매를 따는 것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믿음은 평생입니다 어떻게 한두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믿음이 든든하게 자란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큰 열매를 맺고 예수 믿는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 점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돼 그래 예수님을 잘 믿겨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겨요 나 혼자만 막 이렇게 믿으려고 했었는데 나 혼자라도 잘 믿기는 해야 되는데 가족이 잘 믿도록 가족이 잘 믿도록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아유 저 화상 이렇게 되는 건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니에요 잘 믿는 가정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서로 연애하는 그 감정으로 좋다가 계속해서 그 연애 감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그 다음에는 애기 낳는 어떤 애기를 가는 성숙한 감정 성숙한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쁨 감사 그리고 또 더 성숙하고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러면서 또 보는 감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아내들 남편들을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막 내 평생 소원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같이 잘 살라고 같이 여러분 여러분들 자꾸 교회 나오고 딱따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냥 아이 뭐 될 대로 알아서 알아서 주일만 적당히 나오고 뭐 영상 대충 드리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면 같이 망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이렇게 좋아지고 해도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사는 나라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기적과 여기에서 기적이 왜 그렇게 다를까 정성과 예배의 자세가 다르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오늘 첫 번째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며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